어... 심심하다... 루티야! 나왔어! 나왔다고! 선행이다! 어... 근데 선행이는 하고 싶은 거만 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... 루티야 집에 없어? 뭐 그래도 선행이랑 같이 놀면 좋으니까... 루티 없나? 집에 가야겠다..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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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면 안 되는데! 선행아! 선행아! 어? 뭐야! 루티야! 너 집에 있었네! 왜 대답 안 했냐? 어... 어... 그... 그게... 너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할까봐 고민했지? 아... 아니야! 그런 거... 아닌 거 같은데... 아니라니까! 오늘은 뭐하고 놀까? 오늘은 특별히... 특별히! 너가 하고 싶은 놀이하고 놀자! 어? 진짜?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? 응! 칼싸움도? 어... 응! 새총놀이도? 어... 응! 그런 총으로 쏘는 총놀이도?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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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고! 왜 쪼끔 물어봐! 아이! 아이! 그냥... 오늘 좀 신기해서 그렇지... 그럼 우리 칼싸움부터 하자! 응! 그래! 좋아! 어! 들어와! 내가 거미랑 다 챙겨올게! 네! 선행이가 웬일이지?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준다고... 뭐라고?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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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 있어! 저기 밖에서 기다려! 어! 들어오라며! 아니! 밖에서 기다려! 밖에서! 음... 어! 여깄다! 왜 숨주고있어 원래 킬러했지 자 여기 검 고마워 이걸로 너랑 싸우면 되는거지 자 그럼 저기 뒤로가 응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거다 알았어 하나 둘 셋 자 간다 왜그래 왜 너무 아파 그래 너무 아파 그러면 새총놀이 할까 새총놀이 그래 그걸로 하자 자 여기 새총이랑 돌 받아 자 그럼 거기 서있어 거기 응 근데 새총놀이 어떻게 하는거야 어 하나 둘 셋 하면 상대방이 졌다고 말할 때까지 쏘는거야 알겠지 응 하나 둘 셋 야 어 왜그래 선행어 또 이것도 너무 아프잖아 이것도 아파 미안 그러면 다른거 할까 응 그러면 총싸움은 어때 그건 안 아파 아플걸 아픈거 싫어 그러면 뭐하지 그래 군뱅이 놀이하자 군뱅이 놀이 군뱅이 놀이 응 그거는 안 아파 봐봐 이렇게 엎드린 다음에 이렇게 기어가기만 하면 돼 음 그게 재밌어 어 이거 재밌어 짱 재밌어 음 그래 오늘은 너가 하고싶은거 하는 날이니까 해줄게 너도 엎드려 응 응 응 여기서 이렇게 꾸물꾸물 가는거야 꾸물꾸물 꾸물꾸물 꾸물 꾸물 응 꾸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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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야 여기 애고 꾸물꾸물꾸물 우와 이쁘다 우리 디아시 짱널찌 완전 신기하다 응 여기가 이제 내 놀이방이야 완전 아빠가 나 놀고싶을때 놀라고 꾸며준 곳이다 어 부럽다 그치 그럼 여기서 뭐 먹어도돼? 응 물론이지 여기서는 내가 하고싶은거 다해도돼 그러면 루틱이야 우리 케이크 먹자 케이크? 응 저번에 너 케이크 먹고싶어하는거 같아서 내가 사왔어 우와 진짜? 오우와 고마워 잘먹을게 오오 잠깐만 왜왜왜왜왜왜 케이크 먹일때는 초코우유가 있어야돼 그래야 맛있어 어 우리집에 초코우유가 있으려나? 한번 찾아볼게 응 우리집에 우유도 있을지가 걱정인데 이상하다 잠깐만 응 우유있다 근데 초코우유가 아니네 선행아 응 우유가 있긴 있는데 초코우유는 없어 어떡해? 음 그래? 혹시 코코아콩이랑 설탕은? 코코아콩이랑 설탕? 어 어 설탕은 있는데 코코아콩은 없어 왜? 음 설탕이랑 코코아콩만 있으면 초코우유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아 맞다 그렇네 근데 없는데 어떡해? 그러면 찾아보자 에? 코코아콩을 찾는다고? 어디서?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얘기하자 그래 어디서 찾는데? 여기 근처에 잔디 많잖아 응 저거 캐 보면은 분명 코코아콩이 나올거야 에? 그럴까? 응 그럼 얼른 나가자 알았어 잔디에서 코코아콩이 나온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빨리 캐 봐 응 자 그럼 캐게 응 여기서 잔디에서 코코아콩이 나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항상 씨앗밖에 안 나오... 어? 감자 나왔다 어? 너도 감자 나왔어? 당근 나왔어 어? 진짜? 나 호박씨도 나왔어 다른 것도 나오는구나 그럼 코코아콩도 나올 수 있겠는데 선행아? 맞아 나올걸? 어? 나 당근이랑 수박씨도 구했어 나도다 어? 어? 짱 신기해 어? 어? 분명히 우리 코코아콩을 구할 수 있을거야 코코아콩을 찾아서 어? 코코아콩으로 꼭 초코우유 만들어 먹자 응 선행아 응? 아무리 캐서 코코아콩은 안 나오는데 저게 여기서 코코아콩 안 나오나봐 음 그냥 대충 우유 마시자 아쉽지만 아니야 선행아 어? 어? 내가 코코아콩 있는 곳을 알 것 같아 진짜? 응 어? 내가 저번에 학교 뒤에 우물 간 적이 있거든? 거기 나무에 저기 나무에 코코아콩 있었었어 어? 그러면 얼른 가보자 어? 우리 분명히 초코우유 먹을 수 있을거야 맞아 저쪽에 나무 나무 나무로 가면 돼 어? 여기쯤 있었는데 어? 저기있다 저기 저기 어? 진짜 있네? 근데 너무 높아 보이는데 어? 그러게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음 저거는 우리가 가져오기엔 무리겠다 아 아니 아니야 내가 해볼게 선행아 어떻게? 어? 새총 나 새총 가지고 있잖아 이 새총으로 맞추면 불명이 떨어질거야 음 좀 그럴수한데 해봐 응 알았어 해볼게 자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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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명이 맞춘거 같은데 안 떨어지네 그러게 맞췄는데도 안 된다 어?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그래 제발 떨어져라 하나 둘 셋 으잇 으잇 빠져라 빠졌어 근데 안 떨어졌어 음 우리 힘으로 날린 새총으로 어림도 없나봐 그러게 아 그냥 포기하고 가자 그냥 우유랑 먹어도 맛있단 말이야 아 아니야 너 초코우유가 먹고 싶잖아 내가 올라가서 가져올게 그냥 안돼 안돼 위험해 아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니야 아 위험해 보인다고 아니야 별로 안 위험해 저쪽에 덩쿨도 있고 올라가는 거 괜찮을 거야 갔다 올게 난 모른다 응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응 자 그럼 간다 어 루테야 조심해 너 떨어지면은 내가 119 불러줄게 응급차 어 어 어 어 쪼쪼쪼 아니면 내가 밑에서 너 떨어질 때 받아줄까 그럼 너도 위험하지 않을까 어 위험해 어 안 받아줄 생각이었어 장난이었어 그래 괜찮아 나 안 떨어질 거야 너 떨어지면은 나는 여기 없었던 거다 어 어 여기 되게 되게 높다 자 잠깐만 잠깐만 조심해야 내가 네 밑에서 받을게 어 여기 내가 떨어뜨렸어 어 어 어 빠르게 떨어진다 어 어 어 다 가져왔다 선행아 그치 대단해 루테야 어 그치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초코우유 먹자 그래 어 어 무서워 초코우유는 내가 만들어줄게 응 고마워 고마워 자 여기 코코아콩 여기 오 기다려봐봐 응 내가 만들어 올게 넌 거기서 앉아서 티비보고 있어 어 알았어 근데 티비 리모콘 어딨는지 모르는데 기다려봐 응 보라강이 보라강이 짜자잔 벌써 다 만들었어? 어 오 응 다 만들었어 짜자잔 어 나 줘 나 줘 내려가서 줄거지롱 어 그래 내려가자 자 자 어이구 사다리가 생각보다 불편해 나 초코우유 나 초코우유 초코우유 짜 음 짜 내게 해줄게 고마워 그러면 잘 먹을게 응 자 그러면 먹을게 우리 앉아서 먹자 그래 어 춤추면서 먹으면 안되냐 안돼 앉아서 먹고 랄랄랄랄랄 체하려나 춤추면서 먹으면 체해 자 그래 마실게 앉아서 먹자고? 응 알았어 아이 진짜 먼저 케이크 한입 먹고 초코우유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어 어 왜 그래 노태야 아 아 아니야 초코우유가 너무 맛있어서 어 그치? 내가 타서 더 맛있을거야 그 그 그 그 그럼 어 어떻게 초코우유가 맛없을 수 있지? 진짜 신기하다